이 보전적 치료로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병에 대해서는 그것보다 조금 더 낮은 단계의 치료를 먼저 충분히 해본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된다. 왜냐하면 제일 낮은 단계는 약 먹고 물리치료하는 것, 그게 안 되면 신경주사를 맞는 것, 그게 안 되면 수술을 하는 것의 단계인데 가능한 우리가 몸을 덜 상하고 똑같은 효과를 낳을 수 있으면 그건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? 상식의 문제죠. 상식의 문제죠.